다 같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하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보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어 싸우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얘기 내용이 뭐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어요 선생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 제자들은 왜 금식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여쭤더니 예수님이 신랑 뺏기면 금식할 거야 좀 기다려 그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새술은 발효가 되느라고 부글부글 끓으니까 그거를 신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터지는 거죠 너는 왜 이것도 안 해? 너는 왜 저것도 안 해? 그러면 터지니까 좀 기다려 새술은 새 부대에 좀 기다리면 이 사람들도 놀라운 일꾼 될 거야 좀 기다려 아직 좀 때가 안 돼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요한의 제자들이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새 부대, 새술, 뭐가 사람이 술이야 뭐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그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데에 한 관리가 왔어요 관리가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존경한다 그 말이야 관리는 높은 벼슬을 의미해 높은 사람이 와서 절을 하면서 내 딸이 막 죽었습니다 지금 막 죽었는데 오셔서 안수하시면 내 딸이 살 겁니다 이 사람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수하면 산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 이 사람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가자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살리시겠다 그 말이죠 제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다가 이런 일이 생깁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말은 여자가 하혈한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하혈할 수 있지만 대개 이거는 부인들에게 오는 부인병이에요 애를 낳고 나서 하혈을 하는 병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은 혈류증을 앓으면 부정한 병이에요 문둥병과 같이 격리시켜요 이 여자는 지금 가정에서 격리가 돼 있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못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몸이 아팠기 때문에 돈을 다 썼다 그랬어요 돈을 다 쓰고 안 난 거예요 지금 가정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애들하고 아버지하고 엉망이죠 이 여자는 격리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졌다 그 이유는 혈류증 앓는 사람이 정면으로 오면은 돌마저 죽어요 아니 혈류증 여자가 왜 이렇게 여기를 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오면 안 되듯이 못 오니까 이 사람은 뒤로 가서 예수님을 만진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느냐 아마 남편이나 애나 아니면 친정엄마나 누가 하여튼 편지를 써줬겠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기가 막혀 문둥병자가 났어 그리고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걷게 됐어 너도 한번 만나면 그러면 고침 받을 거야 편지를 써보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정면으로 갈 순 없고 그래서 뒤로 가서 예수님께 저 좀 기도해 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옷만 만지는 거예요 겉옷만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낫겠다 병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진 거예요 만질 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그 여자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네가 나를 믿었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 이 관원도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죽은 딸이 살아난다 이 여인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한 거예요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나는 병고침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병고침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그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셨더니 피리 부는 사람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할 때 통곡을 하고 크게 울고 그리고 피리를 불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그게 죽은 사람을 잘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높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요 그래가지고 곡을 하고 피리를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애가 죽었으니까 관리 높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피리를 불고 곡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다 가라 이 여자애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잔 거를 구별 못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죽은 거하고 자는 것도 몰라? 죽은 거와 자는 게 차이가 뭐냐? 죽은 건 죽은 거예요 잔 거는 다시 깨는 거예요 죽은 거는 못 깨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죽은 게 아니고 잔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깨운다 다시 살린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잔다고 말씀하시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돌았나 무슨 자는 거하고 죽은 거하고 구별도 못해 그리고 이제 비웃는 거예요 그 무리들을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니까 이 여자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온 땅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 예수님이 살리셨어 온 소문이 그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그 집에서 이제 나가시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당신은 구원자다 구약의 범은 구원자가 오실 때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지금도 장애인들이 살기 어렵지만 2000년 전에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도 아니 50년 전에도 장애인이 있으면 숨겼어요 장애인이 있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직장도 못 구하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정말 어렵고 어떻게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어주세요 외치는데 예수님이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바쁘다 그러시든가 아니면 너네는 안 고친다 그러시든가 너네는 못 고친다 그러시든가 대답을 하셔야지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앞도 안 보이는데 그냥 기청만 가지고 감을 잡는데 멀리서 소리를 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셨나? 안 계신가? 막 긴가민가 한데 반응이 없으니까 가신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방으로 집으로 맹인들이 포기를 안 해요 포기를 안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냐? 너 진짜 믿냐?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집으로 그냥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네가 믿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선생님이라고 안 그러고 주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멘입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삶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의 눈에다가 안수하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관원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혈루증 여인도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이 맹인들도 예수님이 안수하시면 우린 낫는다 믿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엄하게 경고하셨어요 엄하게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걸 왜 얘기를 못하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 봤죠? 오늘 우리 현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 금식이 뭐냐 하면 금식은 금식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세부대가 되라 조금만 참아줘라 가르치시는 중에 관원이 와서 절을 한 거예요 관원 따라서 가는 길에 여자가 옷을 잡은 거예요 관원 집에 가서 그 애를 살렸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데 소경들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냥 죽으시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죽으시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누가 전해요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없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죽으신 게 의미가 없죠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사람들이 병을 고치면 계속 오니까 장님이 눈 떴대 죽은 사람이 살았대 그러면 집집마다 안 아픈 사람이 있는 집이 있냐 그 말이에요 다 아프니까 집집마다 아픈 사람 다 있고 문제가 다 있으니까 계속 밀려들고 계속 오면 언제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세요 언제 제자를 키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엄하게 경고하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얘기하지 말란 말까지 하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이야 알아도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눈이 떴는데 얘기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왜 고치시느냐 구하면 예수님은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지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느냐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라게 해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제 그 맹인들이 고침을 받고 나가는데 나가는 순간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시간이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고 이 경우에는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말만 못하게 했느냐 귀신이 들어와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눌렀을 거예요 정신도 장난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로 망가지게 하고 폭력적으로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더럽게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귀신이 사람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든 거죠 멀쩡한데 말만 못한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말도 못하는 거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이 데리고 왔으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와 대단하시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메시야 구원자 막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아 아 아 아 그거 아니야 귀신의 왕하고 짜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저거 귀신 충만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 그거 아니야 귀신 충만이야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그 보면 모릅니까 귀신인가 성령인가 그걸 갖다가 자기의 기득권 뺏길까 봐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귀신의 왕 도움받아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야 너희들 잘못하면 완전 당해 귀신에게 너희들 다 씌워줘 이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니까 안 뺏기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5절 계속 읽죠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마을은 시골이에요 도시 아니면 시골이죠 모든 마을, 모든 도시를 다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쳐주시고 회당에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가르치면 돼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이 또 병들고 약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무리를 보실 때에 그 많은 사람을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한다 양은 동물 가운데 제일 약한 동물이에요 뜀뛰기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뾰족한 것도 아니고 뒷발치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양은 그냥 늑대에게도 이리에게도 사자에게도 또 여러 가지 짐승에게 그냥 밥이에요 치타에게도 하여튼 사방에 맨날 밥이에요 양이 이길 수 있는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양은 맨날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개는 자기 집이나 찾아오기나 하지 양은 자기 집을 찾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냥 밖에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고생하고 고생한 다음에 열매도 없이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제자들이라 그래도 금식이 뭔지를 잘 모르고 오래 참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우린 하는데 왜 여긴 안 해요 그리고 따지고 있었어요 관원은 딸이 죽었어요 그 딸이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이 죽으면 그 부모님의 슬픔은 안 당해 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높은 관림은 뭐해요? 벼슬을 하면 뭐해? 딸이 죽으면 외동딸이 죽으면 정말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요 혈루증 여인 엄마가 아파서 격리가 됐는데 격리가 된 엄마는 얼마나 괴로워 자식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엄마가 없는 남편과 애들은 엉망진창이지 그 집안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또 맹인들은 맹인을 낳은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냐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맨날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프게 살겠어요 맹인 자신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사회에서 완전히 참밥 당하고 정말 어렵죠 귀신 들린 사람은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저거 미친 놈이야 저거 저거 돌아버린 놈이야 세상에 정말 문제가 많은 가운데에 그런데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바리새인들은 저거 귀신이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가진 놈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냥 벨 모함을 다 해가지고 있는 거 안 뺏기려고 세상이 정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다 불쌍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고생하는 모습 보면서 고생하고 열매가 있습니까? 고생하고 살다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시니까 도시를 다니시고 마을을 다니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아픈 사람 오시니까 또 고치시고 약한 걸 또 고치시고 다른 도시 가서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막 열심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장인이론이 의사인데 공중보건을 전공하셨어요 이제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목사 이거 병 치료해 봐야 끝도 안 나 끝도 안 나 아니 화장실이 이 모양인데 화장실이 어떻게 되느냐 아프리카는 빈민들이 70%예요 빈민들이 그냥 땅을 파요 땅을 파가지고 화장실이거든요 열 가구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거 쓰다가 꽉 차면은 그냥 흙으로 묻고 그 옆에 또 파요 거기 같이 살아요 거기서 비가 오면은 그냥 그게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질퍽질퍽한 거예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그냥 아무데나 막 버려요 워낙 더러우니까 손을 안 씻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화장실 문제를 해결해야지 손을 씻어야지 비누르다가 이 더럽게 생활하면서 내가 치료해 주면 뭐해 또 아프지 또 아프지 더러운 손으로 또 먹고 화장실 이 모양이고 아니 비누로 씻어야지 그러니까 아버님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그 말씀은 맞는데 이 사람들 마실 물도 없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쓰레기장을 만들고 화장실을 뭐 어떻게 잘 만들겠어요 참 깜깜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래 그 말도 맞다 근데 이거 뭐 이런다고 고친다고 되냐 이게 맨날 더러운 데 살면서 고쳐놓으면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밑두 끝도 없는 거지 가르칠 수가 있나 어떻게 무슨 뭐가 되나 그러니까 애들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우게 되고 또 뭐 복음을 모르니까 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 아픈 사람이 깔려 있으니까 의사 보내고 간호원 보내서 의료선교하고 또 뭐 목사들이 그냥 놓고 기도하고 뭐 막 바쁘게 하는 거예요 바쁘게 뭐 그래도 그냥 뭐 워낙 그게 이제 더럽고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평균 수명이 마흔세 살이고 그렇게 이제 어렵게들 사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옆에서 돕냐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막 돕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인가 와 대단한데 뭐 그런 정도 차원이지 제가 뭐 할까요 저 뭐 할까요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혼자 막 바쁘신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금식도 안 해요 그리고 왜 따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냥 옆에서 구경 다니는 차원이고 예수님 혼자 막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혼자 바쁘신 거예요 도시에서 시골에서 보금 전파하시고 보금을 들은 사람들은 가르치시고 또 아픈 사람은 또 병고 치시고 약한 사람을 또 기도하시고 시골로 또 가시고 또 보금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병고 치시고 혼자 그냥 바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 너무 많다 조금만 가르치면 제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금만 전하면 저 영혼들이 구원 받을 텐데 그리고 아픈 사람 정말 저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일꾼이 너무 없다 너무 없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바쁘시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들 보내어달라고 기도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생만 하고 정말 기지나고 지치고 왜 사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는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남들 보고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조금만 가르치면 그들이 제자가 될 텐데 가르치기만 하면 제자가 될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이 있고 악한 영이 있고 잘못된 습관이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정말 문제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기득권들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세상에서도 별 웃기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이 진행되어지는 게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만 하고 기질한다 그래서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